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한미동맹은 이상 없는가? 서부전선 이상 없는가? 북핵위기는 하나도 해결된 것이 없고 오히려 북한의 핵무장에 더 힘을 다하는 시간을 벌어주기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1년 사이에 한미동맹은 말과 글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그 기반이 많이 훼손되었고 한국은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북한은 지난 1년 사이에 한국과 미국 사이에 상당한 종류의 간격을 확대시킬 수 있었고 또 한국의 국방능력을 저하시킨 부분에서는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안보와 한국의 지도자들 이번 3측의 북한 소형 목선의 기순사건에서도 보다시피 안보와 관련된 특정 사건이 발생하게 되면 우리나라의 지도자들은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있는 그대로 알리는 데 익숙하지 않습니다 우리 역사에서는 항상 나라 일을 맡은 사람들은 진실을 이해하게 하지 않고 보통 시민들에게 할 수 있는 한 진실을 분식한 그런 부분들에 익숙해왔습니다 제법 시간이 흘른 사례입니다만 1950년 6월 27일 북한군이 38선을 넘어서 진군할 때 6월 27일 서울 시내는 계속해서 서울 시민 여러분 안심하고 서울을 지키십시오 적은 패주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만 방송, 거짓 방송이 계속해서 울려퍼졌습니다 그것을 믿고 서울에 머물렀던 사람들은 인공군 치하에서 엄청난 고초를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미동맹의 어떤 균열이 생겨서 상당히 많이 악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단계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아마도 한국을 이끌고 있는 지도자는 절대 한미동맹에 이상했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한국 지도자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문제가 전혀 없고 우리 관계는 아주 좋다는 그런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기 때문에 국민들은 그렇게 믿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질문 두 번째입니다 한미동맹의 현주소 언제 동맹은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가? 언제 동맹은 건재한가? 이런 질문에서 동맹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는 세 가지가 특별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동맹은 공동의 적을 상정할 수 있어야 되고 공동의 적에 대해서 공유를 할 수 있어야 된다 두 번째 쌍방의 의무와 권리를 다해야 된다 동맹관계가 요구하는 쌍방의 권리와 의무를 다해야 되고 세 번째 동맹을 굳건히 하기 위해서 합동훈련을 지속적으로 시행해 옮겨야 된다 이 세 가지가 동맹관계를 건실하게 유지하는 3대 조건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의 군사관계자들은 이제는 한미군사연합훈련들을 재개해야 될 시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정치적으로 1차 싱가포르 회담이 종결됐을 때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연합훈련을 중지를 시켰습니다 1차 북미회담이었습니다 그런데 실무자들 사이에 미국 측 실무들 사이에서 이제 시간이 됐다 한미연합훈련을 그런 이야기들이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5월 29일자 브루킹스 연구소가 주최한 간담회에서 던 포우드 합창의장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은 일단 북한의 외교적 방법으로 접근할 때라지만 한미 두 나라가 외교적 방법이 실패할 때를 대비해서 훈련을 계속해야 된다 4월 3일 날 미국 코리안 소사이트 주최 간담회에서 빈센트 블룩스 장군입니다 주한미국 사령관을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지낸 분입니다 한미연합훈련이 과거와 같은 강도로 행해지지 않기 때문에 역량이 다소 저하된 부분이 있고 예리함도 예전같지 않다 프로시 세계에서는 연습이 중요하고 군도 예외일 수가 없다 이렇게 다시 연합훈련을 재개해야 된다는 그런 주장을 펼쳤습니다 지난 3월 27일 날 강연회에서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 대산도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북핵 문제의 외교적 해결을 위해 군사훈련 규모를 축소했지만 이번 이런 기회의 창을 무작정 열어둘 수는 없다 특히 해리 해리스 장군은 사성 장군 출신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더 보통의 주미대사들에 비해서 훨씬 더 정통하신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지적을 절대로 흘려들었으면 안 된다고 이렇게 봅니다 질문 세 번째입니다 한국은 제대로 노력하고 있는가? 당사자인 한국군은 한미연합훈련의 필요성을 과소평가하고 있으며 한미연합훈련의 재개에 대단히 소극적입니다 의외죠 미국 측이 오히려 적극적이고 한국의 실무전들이 훨씬 더 소극적입니다 이해하기 힘들죠 정정도 국방장관이 4월 2일 날 미국 와신또 DC에서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훈련 규모가 줄었다기보다 과거 대비 훨씬 더 성과를 올릴 수 있는 연습과 훈련을 진행하고 있다 거짓말이죠 군인으로서 하기 힘든 아주 대단히 정치적인 발언입니다 이런 발언을 우리 군 고위장성들에게서 많이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정치인보다 훨씬 더 정치적인 발언을 하는데 익숙하죠 그러면 이분들이 실상을 모르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실상을 알매도 불구하고 분명히 청와대 지침을 따르기 때문에 정치적 발언을 군인 관계자들이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미국은 군인들은 소신 발언을 하고 정치인들은 정치적 발언을 하는데 익숙하죠 그러나 대한민국은 일단 정치적 발언에 대한 기준이 하달이 되면 군 고위장성이든 관계없이 모두가 다 정치적 발언을 하게 됩니다 왜 한국 정부는 한미연합훈련에 대해서 소극적이고 부정적일까? 딱 한 문장입니다 북한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 북한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 문재인 정부는 치극히 한미연합훈련에 대해서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태도로 대한다 네 번째입니다 한미동맹의 필수조건 한미연합훈련의 현주소는 어떤가? 한미연합훈련은 3대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3대축 외에 간헐적으로 실시해야 되는 여러가지 크고 작은 훈련이 있습니다만 첫 번째는 킬리졸버 훈련입니다 KR이라고 이렇게 불리죠 기동훈련으로 한반도 유사시 미군정원전력이 원활하게 도착될 때까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다룬 매년 3월에서 4월에 실시하는 한미간 연례군사연습입니다 이것은 기동훈련은 아닙니다 두 번째 독수리훈련, 기동훈련으로 야외기동훈련과 연합전시정원연습으로 구성되고 매년 3월에서 4월에 실시되는 기동훈련입니다 1961년부터 실시되어 온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세 번째, 얼지프리듬가디언훈련입니다 UFG로 불립니다 독수리훈련은 FE, 시뮬레이션을 통해 모의로 진행되는 군사지시소연습으로 8월, 9월에서 실시합니다 1954년부터 실시되어 왔습니다 2019년 6월을 기점으로 오랜 역사를 갖고 있는 한미연합훈련 3가지는 모두 다 중지된 상태이며 현재로서는 재개될 가능성도 보이지 않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업적입니다 2019년 2월 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북미 정상회담을 끝낸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숙소에서 기자회견을 합니다 그때 기자들이 묻습니다 한미군사훈련 재개 여부를 묻는 질문에서 그건 오래전에 포기했다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훈련들이 종결됨으로 인해서 B-1B 폭격기, 항공모함, F-2-2 스텔스 전투기 등 미국 전략 무게의 한반도 전개는 사실상 중단될 고 있고 중단될 전망입니다 김정은은 다 얻었습니다 김정은은 일관되게 한미연합훈련의 폐지를 주장했습니다 2019년 1월 신년사에서는 우리의 주장이란 그런 글에서 외세와의 합동군사연습과 외부로부터의 전략자산 반입을 중단을 요구청한다 두 가지가 다 충족이 된 겁니다 우리는 뭘 얻었냐야 우리가 얻은 것은 한미동맹의 기반을 와해시키는 것하고 한미연합훈련을 다 중지시킨 것이 우리가 얻은 겁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한미군사훈련의 부재, 그 파급효과가 뭐냐 첫째, 한반도 유사시에 대비한 대규모 정원연습과 야외기동훈련 폐지로 국가방위능력에 저합니다 우리가 얻은 게 그겁니다 두 번째, 한미연합훈련이 중지됨으로써 한국 안보의 근간인 한미연합전력의 전쟁수행능력이 현재하게 저하되어 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 훈련 없는 한미동맹은 군사동맹으로서 존재해야 될 이유를 상실하게 됩니다 이게 아주 첫 문제입니다 네 번째, 군사동맹으로서 의의를 상실했기 때문에 미군 주돈 필요성에 대한 회의감이나 의문이 미국 측으로부터 제기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다섯 번째,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이후에 방위부담 문제와 맞물려서 주한미군의 대폭축소 문제가 거론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훈련을 안 하는데 왜 있어야 되냐 여섯 번째, 조기 전작권, 전시작전권의 전환을 서두는 문재인 정부의 소극적인 대처와 방임으로 인한 주한미군 축소론이 미국 내에서 광범위하게 지지를 얻을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일곱 번째, 한국군의 작전능력 부족 상태에서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요구에 따라서 미군의 전시작전권이 이양될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미국은 동북과의 새로운 군 형태를 지금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고민하고 있는 사이에 전시작전권을 빨리 돌려달라고 하니까 아주 잘 된 거죠 미국으로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여덟 번째, 미국 한미연합방위 체제에서 미국이 발을 빼는 계기를 제공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아홉 번째, 주한미군 철수와 미일동맹 위주로 미군을 재편하는 일이 빠르게 추진될 가능성이 있다 이미 한국군 간의 연합훈련이 중지됨에도 불구하고 지난해에는 미국과 일본의 미일연합군의 훈련 강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빈도가 높아졌습니다 그만큼 미일연합훈련이 강화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올해 3월 달에는 하와이 주둔 미 해병대 항공기 14대를 동원한 한국에서의 단독훈련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마지막 열 번째입니다 한국의 자극 방위 능력의 현저한 저하와 주변 국가의 오판을 초래할 가능성이 증가하는 것이다 이렇게 열 가지의 좋은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한미연합훈련이 중지되면 우리한테 미국은 무덤덤합니다 우리한테는 굉장히 많은 마이너스 요인이었고 그런 마이너스 요인을 만들어내는데 직접 혹은 간접으로 문재인 정부가 큰 기여를 한 것은 사실입니다 요컨대 지난 1년 사이에 김정은은 세 가지를 다 얻었습니다 한미연합훈련 중단, 미국 전략자산 한반도 배치 중지, 한미동맹 신뢰 기반 와해 이 세 가지를 모두 다 김정은은 얻었습니다 어쨌든 국민들이 이런 사실을 좀 상시하게 아시고 깨어 있어야 우리가 치명적인 그런 어려움에 놓이는 그런 불행한 사건을 피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국의 안부뿐만 아니고 경제 모든 분야에서 중요한 한미동맹의 와해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